금일 두번째 경기 슈퍼웰터급 4회전 시합 량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코너 정기영 2관 체육관 소속 33세, 신장 171cm, 체중 69kg, 지금 프로에 데뷔하는 찬정호! 홍코너 인천 성산휴체육관 소속 17세, 신장 175cm, 몸무게 67kg, 역시 프로에 데뷔하는 김은진! 라고 경기해 주신 신경철 국제심판입니다. 제 1회전 이번 경기는 4회전입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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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아름다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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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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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야 엉덩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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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 같이 오케이 엉덩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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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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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전 파이널 라운드 제4회전 파이널 라운드 제4회전 파이널 라운드 거치로 배고 있는 거 아니야? 응? 난 나를 안 얘기해 하슈! 야! 그래! 되게 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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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납돈다는? 아 위험한데 이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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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경기는 홍코너의 장정호 선수가 4회 2분 30초의 KO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장정호 선수에게는 본대회 협력위원장이신 사성진 회장께서 승리의 트로피를 수용하시겠습니다.